릴리 채널의 릴리 채널 릴리 채널의 릴리 채널 릴리 채널의 릴리 채널 안녕하세요! 릴리 채널의 릴리 채널에 반갑습니다! 오늘의 릴리 채널에 반갑습니다!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언박싱을 할 거예요 제 포토북 오 마이 갓! 이건 내 첫번째 처음 봤어요 이걸 봤어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반짝거리죠? 약간 흰색 다이아몬 느낌?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오 잠깐만 오케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시작 첫번째 와! 맘에 들어! 짱커! 나 짱커! 와우! 섹시가이스 알아요 이거 뭐게요? 쇼우 VCR? VCR 촬영하는 날 위에 저와자 어? 어?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이게 뭔데요? 아! 우와! 하하하하 소우 프리디 여기 또 모노그램 예아 예아 누구지? 누구 아이디어죠?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게요? 제가 봤을 때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씬 뭔지? 딩동댕 딩동댕 하하하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되게 튼튼한 차였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힘을 내서 부셔도 안 부셔지더라고요 하하하하 웃긴 에피소드 하나 있었어요 딱 이렇게만 입기로 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 제 사복이에요 하하하하 슛! 들어갈게요 했을 때 제가 벗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오! 자켓을 왜 벗었어? 이래가지고 네? 입었을 때 괜찮았는데 해가지고 감독님 덕분에 되게 따뜻하게 이 아픔을 기다린 것처럼 오케이 와우! 이게 뭐예요? 오케이, 여러분 짠! 저요 근데 이 사진 좀 꽤 됐어요 이거 원래 저번 포토북에 부터 들어갈 사진이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나왔어요 스티커로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우와! 왓 이즈 디스! 신기하다 아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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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투명하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어디에다 붙여요? 냉장고에다 붙인 거 아니죠? 아니구나 제가 이번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어요 27 뭔가 좀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풀 7개만 같이 까볼까요? 우와 진짜 귀여워요 짠! 사실 짠!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회용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찍고 빼면 이제 못 쓰는데 소장용 해주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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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보여 신기해 이 필카로 한번 찍어서 또 올려볼게요 제 표정 보이세요? 1절 안무 신에 제가 끼고 했는데 생각보다 립 할 때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자랑하기 어? 이거 누구 손이지? 지손이 손인 것 같은데? 그쵸?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게 누구 손인지 우리 블링크는 알 것 같아 이거는 일본 콘서트였는데 채영이도 약간 빈속으로 공연 못하는 애예요 조금만이라도 뭘 먹고 꼭 올라가야 되는 친구여서 되게 맛있게 빵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 빵점 오 이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주일 보러 갔어요 처음에 진짜 솔직하게 후회했어요 약간 아 괜히 간다고 했다 진짜 근데 막 지손이가 오 미안 잘게 이랬었는데 근데 제니 언니가 계속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설득해가지고 갔어요 떴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와 그냥 포기했었으면 이거 못 볼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어 끝났어요 오마이갓 여러분 어땠어요?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팬분들은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도 꼭 올려주세요 그래서 0327 with Lily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댓글에다가라도 추천할만한 애칭 같은 거 있으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이 끝났어요 오늘이 끝났어요 쿠쿠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뭐였죠? 알람 설정까지 딩딩 딩딩 뭔가 웃기다 바이 다음에 뵙 다음에 뵙 다음에 뵙 다음에 뵙 다음에 뵙 안녕 안녕